이것들은 숙제 다 하고 놀라 그랬지 어딜 싸구려 다녔어? 삼장 넌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야 옥동자 네 말대로 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? 왜 나한테 알리야?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니들 때문에 나까지 복면이잖아 어휴 여보 좀 참아요 애들 다 날아가겠네 근데 이건 무슨 한자요? 한자도 같이 날아오잖아